내 이름은 과추, 난 죽었나 보다 이제 곧 전국에 가는 건가? 어이, 동작 그만 오잉, 전 착한 과추인데 왜 막으시나요? 너는 원래 누군가의 과추였어 그러니 혼자서는 전국에 갈 수 없단다 내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웬떡이야, 싱싱한 과추가 혼자 다니잖아 과추야, 안녕 오잉, 누구세요? 난 너의 주인님이야 혹시 나 잊었니? 와, 정말인가요? 그럼, 잘 생각해봐 프라이팬에 대파와 설탕 그리고 다진 마늘, 간장 청양고추와 그리고 넋과리고추 우리 함께했던 시간을 됐었나? 그 손 치워 아악, 넌 누구야? 내 이름은 스팸 성은 조, 난 조스팸 이 과추는 나의 과추 내 소중한 조과추다 조, 과, 추? 그래, 난 조과추였어 주인님? 과추야 그렇게 조과추는 주인품으로 돌아가 전국에 가게 되었다 하하하 하하하